이 채우기 여기서 한번 파라지 컨트롤 실력을 퓨려 아 컨트롤보다는 상황 판단이 중요하지 트레이선은 이 일을 언제 쓸지 엄청 중요하지 일단 또 파라 있다 위도 있다 야 위도 있다고? 응 그렇네? 어디있냐? 아 저기있네? 직선에있네 우리 파라 잡을사람 누구있냐? 파라 밖에 없네? 겐지가 잡기는 힘들테고 어 갚아 쏠려 저리가 히킷을 먹어 감히? 피킷을 먹어 감히? 트레이서 어떻게 파라가? 피해가서 갈라 뭐야 트레이서 지 혼자 뒤졌는데? 야 위도우 저기서 쪼고있다 이거나 먹으라 옆에 조심해야겠다 어 뭐야 아아 진짜 트레이서 시간 여캔 겟 시간 여캔 없잖아 너 진짜 시가 여기 화력 집중해야지 오케 망치나가신다 피하시고 오우! 야 왜이리 늦게 잡냐? 내가 내가 잡았어 아무도 안 때려서 아 뭐야 저거 라인하르타한테 어그를 다 때려서 탱커들 탱커들 컷했고 오오오오 뒤질뻔 오케이 오케이 용이 내가 된다 전원쳤지 아오 강의 영상? 정크랫정도는 제가 찍어드릴 수 있죠 일단 첫판은 무난하게 어 뭐야 아까 나와 메달 있었던거 같은데 딜메달도 없네 우리 팀이 딜 엄청 잘 넣고 있는가 보네 내가 딜 금메달이야 역시 파라가 역시 파라야 제카님이랑 오버워치 같이 하는 영상 이미 올라가 있는데 올라가 있는 영상 중에 같이 한거 많은데 파라 왜 나 안보지 안보지 아 이 트레이트 파라 개무서워 파라가 내가 안보고 있다는거에 만족한다 으아아아아아 로드구가 날 보네 왜 너무 오래 있었다 한 차례 딴 자리를 바꿨고 제카 많은 오버워치는 생각 아저씨 칼빵하러 가야죠 나이도 모르는게 말이 됨? 더블킬 constitu 잠시만 Rapid 우리 Homos 님 ү 죽어영 장렬이 딜을 넣고 죽었다 어우 죽을 뻔했네 자리아 잡으러 간다 자리아 죽었네 주공 정의충을 잡죠 트레이서도 잡고 아 힐 좀 어 어 아 피 너무 없어 뭐 하죠 얘 아 개피인데 내가 죽겠다 어디 있어 이 파라 파라 저기 위에 파라 개피임 나 선 로켓 썼다 나 선 썼죠 어 이거 이거 왜 빨려 들어가 파라 컷 깔끔하게 두판 연속 이건 다 이겨도 점수를 얼마 안 주니까 진짜 우물로 떨어졌는데 게임 끝나가지고 점프가 안 써지잖아 스킬 안 써지잖아 게임 끝나고 나면 일반 게임은 가능한데 여긴 안 되더라고 뭐 지랄이 별로 내가 지금 파라를 잘하고 있진 않아 나야 내가 딜금 뺏었어 첫 딜금하고 금방 두 번째 파나 아주 퍼펙트 했어 거의 24킬 2데스다 어이 씨 놀랬잖아 와이 뭐 어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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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니 파라-씨 기는 나만 어나 봐 alright 아니 왜X가로 가는 곳마다 애들 있죠 가는 곳마다 왜 애들있죠? 스피-이 칭찬 왤회이가 칭찬인가? 아마 그거일 거야 잘했다 방금 어, 나 뒤질 뻔? 어, 잠깐만! 왜 점프 안 돼? 아, 점프가 안 됐어. 쉬프트 점프 했는데 위로 안 올라갔어. 뭐지? 벽에 걸린 건가? 왜 점프가 안 됐지, 금방? 너도 그래, 그렇게 멀리까지 되네. 꽤 사거리 김, 생각보다. 아, 나 점프해서 저기 위로 올라가려고 했는데. 이맵, 이맵은 파라가 너무 좋아서. 야, 죽이는 타이어 부서지는 장면을 왜 보여줘, 도대체. 정글의 궁을 힐 옆에서 쓰는 이유가 뭐예요? 내가 힐 먹어야 되니까. 쳐맞고 있으면. 저쪽 팔을 좀 잘라주면 안 될까? 서로 파랗길에 진짜 못 맞추는 거 봐. 서로 파랗길에 진짜 못 맞추는 거 봐. 아, 이거 들어가야 되는데. 아, 이거 들어가야 되는데. 아, 이 맵은 정크랫. 정크랫이 안 좋은 건가? 아, 저쪽 파라가 너무 날뛴다. 내가 뒤 금을 뺏어왔어. 어, 이맵 괜찮지? 아까 전에 했던 거. 설마 승승패패패하겠어? 에이, 설마. 똑똑, 메일가 왔어요. 뚝뚝. 4, 3, 2, 1. 가자. 파라가 벌써부터 날아오는 거 보여. 뭐야, 루슈 죽었어. 쉬프 때 맞췄다. 안 돼, 내가 먼저 따였어. 아, 왜 안 맞아? 어어어, 잘못 붙였다. 어어어, 잘못 붙였다. 오오오오. 오키. 같이 죽자. 다시 들금 뺏어왔다. 아, 진짜. 야, 왜 안 맞아? 애들이 왜 이렇게 귀찮게 하냐? 이거 어디서... 뭐야, 대충 쌌는데 막 죽어, 애들이. 트리션 왜 죽은 거야? 굿밟았나? 아니, 그냥 평타 가면서 계속 날렸는데 평타 한 대 맞고 죽었어. 비트에 몸을 맞게 못쓰겠어 아아 이 개자식아 아아 뒤에 리포 아 조금만 리포 발소리 빠르게 들었으면 궁 안썼는데 아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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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 죽어 죽어가 어? ㅋㅋ 아 왜 안맞지 쉬프 때가? 오 살려줘 힐러야 어디가니 그램만 안맞게 조심해야겠다 오 파라 아아씨 아 나 우드호그 말도 안되는거에 걸렸어 파라가 날 보고 있었다니 이 다음 타임 뺏어야 돼 아 여기서 먹히면 이제 위험해지는데 일단 적궁도 들어갖고 아 제발 아 오케이 우리가 더 유리하다 이 자식아 왜 나를 안잡고 오케이 이겼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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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하 내꺼다 뿅 소리 왜이렇게 커 어 두말 해 죽었어 트레이슨 대체 어디서 드레이스가 오른쪽에 있었잖아 금방 어 이거를? 이거 니가 한방 맞췄어 근데 내가 그 막내 평타 날린거 니 때문에 죽어가지고 안 맞았어 정크라일 때 파라만큼 짜장나는거 없지 파라립? 파라리퍼 오 경쟁률에서 전설 파라리퍼가 제일 짜장나 그 다음 순위가 겐지? 그 정도? 흠 자리아도 실드 잘 쓰는 사람 만나면 짜장나 와 한 0.1점 준다 화장실조 흠